앞서 이야기한 대로 젊고 부유한 귀족인 주인공 올레니니 자진에서 사관 후보생이 되어서 카프카스에 온 것은 방탄하게 지냈던 도시에서의 이전 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분위기를 맛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올레니니는 카프카스에 도착한 후 한 카자크 마을에 방을 하나 얻어서 머물며 그 집은 마을에서는 제법 부자로 여겨지는 현재는 교사 노르소라는 전직 카자크 소유의 집입니다. 카프카스에 지내면서 그는 이곳의 생활을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사관 후보생임에도 주변에서 그를 귀족으로 잘 예우했기 때문에 군생활 자체는 어렵지 않았고 여유가 있었습니다. 올레니니는 자기가 이전의 생활을 내던지고 자유로운 분위기에 카자크촌에서 독자적인 생활을 쌓아올린 것을 앞으로 후회한다거나 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날이 갈수록 자기를 더욱더 자유롭고 사람다운 사람으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는 카자크인의 자유로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이 생활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활하고 있다. 죽고 태어나고 남녀가 하나로 맺어지고 또다시 태어나고 싸우고 마시고 먹고 즐기고 그리고 또다시 죽고 그리고 자연이 태양이며 들판이며 짐승이며 나무에게 정해준 온갖 불변의 법칙을 빼놓고는 달리 어떠한 조건도 없다. 그 밖의 법칙은 그들에게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은 그 자신과 견주어서 아름답고 힘차고 자유로운 것 같았다. 그들을 보고 있노라면 그는 자기가 부끄럽고 서글퍼지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자주자주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카자크 사람으로 입적하여 오두막집과 가축을 사서 카자크 여인과 결혼하고 동네 아저씨들과 사냥이나 고기잡이를 다니고 카자크 사람들의 섞여서 원정을 나가자 이 같은 생각이 진지하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었다. 올레니니 방으로도 사는 전직 카자크 소유의 집에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리안카라는 이름의 이 딸은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웃에 사는 루카쉬카라는 20살 된 젊은 청년의 어머니가 아들을 마리안카와 결혼시키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마리안카 집에서는 루카쉬카가 아버지도 없는 데다가 집안 형편도 어려워 딸을 그 집에 시집 보내기가 조금 꺼려지는 데다가 딸을 빨리 출가시키고 싶지 않아서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서로 마음이 끌려 이따금씩 몰래 만나며 마침내 양가 사이에 혼담이 이루어졌습니다. 마리안카의 어머니는 사위될 루카쉬카에 대해서 약탈도 했겠다. 말도 적겠다. 아브레크도 죽였겠다. 그만하면 얼마나 훌륭한 젊은이에요 하고 칭찬을 한다. 허위 없는 말이지만 당시 카자크 마을에서는 아마도 그런 것이 칭찬받을 일이었던 모양이다. 이 집에 살고 있는 올레닌도 루카쉬카를 알게 됩니다. 잘생기고 씩씩한 카자크입니다. 그는 야간 잠복 근무를 나갔다가 새벽에 강을 건너오는 체친인 아브레크 한 명을 사살하는 공을 세우기도 합니다. 올레닌은 루카쉬카에게 자신의 말 한 피를 선물합니다. 50루블쯤 나가는 말입니다. 올레닌의 방값 월세는 6루블. 이 마을에서는 2루블 정도면 비슷한 방을 얻을 수 있지만 올레닌은 주인의 요구대로 호각의 방값을 치르며 살고 있습니다. 그는 매달 1천 루블씩을 집으로부터 송군받습니다. 마을에는 올레닌이 대단한 부자라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올레닌의 마음이 점점 미모의 마리안카에게 끌리기 시작합니다. 마리안카가 루카시카와 결혼하기로 한 사이임을 알면서도 그는 주차하기 어려울 만큼 마리안카에 빠져듭니다. 올레닌은 나는 마치 산이며 하늘의 아름다움에 홀린 듯한 기분으로 그녀에게 홀려있었다. 또 홀리지 않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러한 것들과 마찬가지로 아름다웠기 때문이다. 라고 실토합니다. 루카시카는 올레닌으로부터 말을 선물 받은 후 그와 가까이 지냈으나 올레닌이 마리안카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그와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올레닌은 루카시카와 마리안카가 결혼할 사이임을 알면서도 마리안카의 부모에게 이야기해서 그녀에게 청혼할 마음까지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의 속마음은 복잡합니다. 가족과 친지들로부터 본 편지에는 그가 카자크 여인에게 장가 될 것을 걱정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올레닌은 마리안카에게 끌리고 자기의 생애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참다운 애정으로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녀와 정작 결혼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확신이 없습니다. 그는 마리안카를 정부로 삼는다는 것도 상상해 봤지만 마리안카는 그것은 혐오스럽고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했고 아내로 삼는다는 것도 좋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녀에게 사랑을 고백하며 나에게 시집아 주겠지 하고 묻습니다. 마리안카는 거짓말 마세요. 얻을 생각도 없으면서 하고 쾌활하고 침착한 어조로 답합니다. 마리안카는 돈 많은 러시아 귀족이 카프카스의 산속에 사는 카자크 처녀와 결혼하자는 것이 진심일 리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음 편에서 계속하겠습니다.